자, 로마 토탈호 2입니다. 자, 맨 마실리아입니다. 마실리아. 지금의 마르세유에 있던 K국가죠. 자, 영상 보고 싶어 하죠. You insult Rome. You have violated the treaty that binds you. Your treat is unacceptable. I will remind you. The last time Carthage resisted Rome your fathers were buried 오래된 시시네 ... ... ... ... ... ... ... ... ... 이것은 흡수의 것입니다. 미디터안은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다 넣지 않았을 때 당신과 그들의 고용이 돌아갔을 때 이곳의 갓을 바다로부터 방역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뵈 되기 위해 이는 이는 어깨와 비결이 종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실리아입니다 로마의 동맹국이죠 처음부터 알로보로게스트랑 전쟁중이죠 아름다운 정신이 좋아해 우리 사람들도... 나의 친구가... 나의 친구 나의 얘기 들어봐 내가 말해 내가 불안해 이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해? 친구들? 아니 사람들이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안해 안해 아유 씨... 안해 어떻게 저에게 도움을 할 수 있어? 켈트 전사대가 나오네 아 얘들 켈트 전사대 있구나 오호 마실리아가 이게 특수화근 친구들이거든 얘들이 일종의 하이브리드 같은 건데 켈트 전사대가 많이 쏴줘 그죠 유지비도 많이 싸구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하고 켈트 전사대로 밀죠 그게 좋겠어요 턴넝입니다 아 영구 영구는 에헤 자 일단 투사하여고 요까지 연구합시다 턴넝기죠 뭐 신전같은건 다 지울 수 있으니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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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래에 자, 교육 들어있습니다 여기 저장하는 회두고 아, 공격을 해나오네요 혹시나 싶었는데 공격을 해나오네 기술 감안하고 일단 한번 와 봤는데 글쎄요 이게 서약병이네 서약병 참 좋지 않네요 아이씨 나 기범제도 있네 열심히 이 그 겟브라니잉! 브레이크업! 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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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스피어 인캄트리 레디! 자, 폐지했고요. 스피어 인캄 회사 스피어 인캄이 활용해 원래는șura 이들의 시도가 스피어 이들의 지구 배달이 긴이 모든 것을 다하고 스피어 인캄을 이끌어 스피어 인캄을 스피어 인캄을 스피어 인캄을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의 운증을 사용하여 있던 암누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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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귀족기바데가 좀 빡치네 자 이겼다 첫 전투인데 좀 빡치네요 미쳤나? 삼리움은 왜 저한테 선전폭으로 걸죠? 개새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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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들 개새끼들이 개새끼들 개새끼들 개새 obtaining 개새끼들이 얘는 이걸 못치네 자 일단 요렇게 매치해둡니다 딴덕이죠 잘라보려겠어 망했고 이번 게임은 좀 처절하네요 잘하네요 잘하네요 일단 루구드룸을 먹었구요 뭐 이거야 좋은 일인데 그래 제가 드디어 자기 힘으로 징전을 지을 수 있는 팩션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좀 있죠, 그죠? 얘들은 그냥 계속 약탈해주고 정은 씨, 안녕하세요. 메로나 다 드릴까? 역병이네요. 이거는... 이거 로드할게요. 제가 로드합니다. 춘천 갈대. 너무 멀다. 자, 네마우스 스칩니다. 이 세틀먼트! 얘들이 퀘트 업무를 같이 쓰네. 공유해서 쓰네. 아예 공유가 되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자, 여기서 마실리아에서 반란을 정리했고요. 또 반란 터지겠네, 근데. 자, 이거는 1티어만 올리면 됩니다. 물론 3티어 올리면 얘들이 원래는 플레이어블이에요, 원래. 본평 캠페인에서 플레이어블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병종이 되게 다양한건데, 전 또 그런 취미가 없기 때문에, 자. 전 또 그런 취미가 없기 때문에, 자. 전 또 그런 취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프락치 하나 부와주고요. 자. 자. 그거는 원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원장님이면 국민의힘 찍었을 거 아냐. 아아. 네마우스스의 역병이라는데. 이거 로드할까? 로드하죠. 로드하죠. 아아.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 촉같은 이벤트들이 터지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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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락치는 여기로 하고 자 얘는 베르켈라이 쪽으로 할 겁니다 요즘 정책이 안 하세요? 풀이 좀 추우신 것 같네 그건 좀 위로해드려야지 아 그런 얘기 하죠? 요즘은? 원장님 연세 많으실 거 아니야? 왜 그 새끼들은 다 똑같다는 점을 모르세요? 재밌다 야 아무튼 켈트 전사대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 되게 큰 이익인 것 같아요 켈트 전사대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얘들이 기본을 하거든요? 기본을 하는데 싸요 그리고 1티어 짜리야 호플리타이는 기본도 하고 그 이상도 하는데 1티어인데도 비싸요 얘들은 그래서 사실 이제 게임 자체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고생을 좀 하거든요 재정 문제 때문에 켈트 전사대가 주력이 되면은 재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저한테 좋은 일이겠지 그러니까 장전 반란은 네마우스 순환이면은 이 어딥니까? 마실리야 중의 어딘가에 하나 터지도록 해줄게요 턴넘기입니다 어디 찾았을까? 아무튼 루그조덩만 아니면 됩니다 아 네 마우스에서 터졌네 자 관리 요거 다 됐죠 다른 거는 이제 올려줄 거 없고요 올려준다면 요거? 올려주면 좋겠다 제비 욕 올려줍니다 제비 욕 올려줍니다 턴로사 정리했고 자 무역해준다는 친구들이 조금 있네 자 무역해준다는 친구들이 조금 있네 자 베르킬라의 식량 훔칩니다 자 여기 악탈 걸고요 그 다음 볼케이 이 새끼들 잔당 정리합니다 개간다 새끼 얘들은 부르디갈락 할수도 있고 아니면 이탈리아로 할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탈리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만약에 마실리아에서 이제 모든 이탈리아에서 놓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알프스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루구드누하고 베르켈라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두 방향을 막아야 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 서쪽에서 톨로사나님 이런 데서 막고 동쪽으로 그냥 쭉 가서 이탈리아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생각이 든다고 자 터넉입니다 터넉입니다 저는 톨로사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군대 하나 또 만들어줘요 성장하는 시기에는 우유를 많이 먹여야 돼 우유?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크나? 그게 헛소리라 그러는데 저 열일 때는 전부 다 이제 우유 많이 먹어야 키 큰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는데 얜? 우유 많이 먹어야 돼 제드는 베라킬라이.. 베르킬라이로 할 겁니다. 아이고 기간 끝났다. 아이고 기간 끝났다. 자 터넘깁니다. 아이고 기간 끝났다. 아이고 기간 끝났다. 자 베르킬라이 정리하구요. 제노바는 됐구요. 쟤들은 플라겐 티하러 가죠. 아이고 기간 끝났다. 아이고 기간 끝났다. 아이고 기간 끝났다. 제가 제노바 치구요. 아이고 기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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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바 잔당이고. 아이고 기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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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노파 쟤는 파타비움으로 가구요 쟤는 길트 전사들 충원하고 요원 덕 5법 중